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척근인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서 민주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거센 항의에 철수했다. 그 다음 대화가 좀 멋있습니다. 김교홍 의원이 가서 식사해 뭐하는 짓이야? 이것 못 둘버! 그러자 검사가 말합니다. 저희는 둘벌로 온 게 아닙니다. 당연히 협조하에 영장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교홍 의원 김용 부원장이 근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압수수색에 있다고 서로 피곤하게 하나 주변에선 검찰 이러고 조용히 끝날 줄 알아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김교홍 의원은 국회의원이라서 폼을 잡는지 모르겠는데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지 압수수색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영장 받아가지고 압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검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서민들과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권 주변에 있는 권력형 비리를 계속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하고 그렇게 끌끄러운 관계가 있으니까 검수완박법 같은 걸 가지고 그냥 날려버린 거죠. 김교홍 의원이 가서 식사하시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말하자 검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적법 절차를 막고 계신 건 여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적법 적법. 참 적법이 참 좋은 단어인데 중요한 단어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정말 압수수색한 곳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다 이렇게 외치자 검사는 제가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의원님 국민들이 잘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민주연구원에 있는 한 근무자의 사무공간만 확인하는 겁니다. 라고 영장집행 협조를 부탁했다. 민주당 측에서 항의가 계속되자 담당 검사가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박수치시고 잘하고 있다 하던 분들이 이제는 정치검찰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저에게 배당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실체에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 멋진 말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 김교흥 의원이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 돼가지고 1960년생이고 인천 서구갑에 지역구를 둔 사람입니다. 오지게 조작을 했네요. 김교흥 의원 2020년도 4.15 총선 인천광역시 서구갑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김교흥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4% 미친 값이죠. 전산 조작을 통해서 표를 쑤셔 넣지 않고서는 절대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6에서 14%까지 당일투표 득표율 보다 클 수가 없는 거죠. 미래통합당의 이학재 후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4% 오지게 표를 훔쳤네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이학재 의원포를 동별로 투표소 레벨에서 다 뽑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 함께 넘겨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전산조작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형적인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값인 거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인천 서구갑 김교흥 후보 당일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뭡니까? 9.54%가 나오는 거죠. 이건 뭐 그야말로 미친 수치입니다. 정상수치는 맥시멈이 최고치가 3%인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지도가. 이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학재 후보는 마이너스 8.80% 사전투표 득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거죠. 왜 표를 빼앗겼습니까? 이렇게 표를 훔친 거 아닙니까? 당일투표 득표율 빼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빼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다 조작을 해서 10%까지 이러면 통상 10%까지 이러면 조작을 했네요.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나쁜 짓을 한 거죠.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 후보 지역구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 민경욱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전체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지게 여러분도 조작을 했죠. 계양구갑, 계양구을, 남동갑, 남동구을, 연수구갑, 연수구을 16개 정도가 지역구가 있네요. 이게 뭐 어떻게 선거입니까? 이게 사기지 완전히. 미래통합당 후보는 관외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6%까지 빼앗기네요. 더불어민주당은 16%를 더해 준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대한민국의 통계학 교수들이 뭐라고 좀 코멘트를 하든지 해야지. 다 입을 다물고 그냥 미쳐도 미친 나라가 아닌 거죠. 대한민국의 586 세력들은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거짓의 자식들이 같아요. 사기의 자식들이고 위선의 자식들인 거죠. 이런 선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선거를.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완전히 사기죠. 전산조작을 해놓으니까 좌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크기가 거의. 표를 훔쳐가 이렇게 다 넘긴 거 아닙니까?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관외 사전투표만 이런 게 아니고 관내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똑같지 않습니까? 크기만 좀 작지. 미래통합당 후보한테는 11%까지 빼앗았네요. 더불어민주당은 12%까지 더해줘. 이런 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가지고도 뭐죠? 대법관이란 양반들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 죄를 어떻게 할지. 다들 서울법대 나오고 천대엽이 고대법대 나오고 이동헌이 정간예우해서 20억 30억 받고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조재현이 덕수상구 나오고 성중관대 나오고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는 이례적인 큰 차이가 있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4.15 총선 이해에 치료진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 조작을 했으니까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 거죠.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데 법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렇게 인천광역시연수월에 그런 거짓된 판결문을 내리고 그 사람들이 징벌을 못 받으면 대한민국이 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용인하고 어떻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